시작하면 우리 포장부터 갈 수 있지 않습니까? 자선생? 네. 저는 항상 술 먹을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요. 근데 불안해. 우리 자선생이 술을 먹을 수 있으면 돈을 날리기는 어렵습니다. 제가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. 지금 이렇게, 그렇죠? 갇혀 있으니까 이런 걸 하지. 아니면 이런 걸 하시겠습니까? 지금까지 한 달 하세요. 락다운 종료로 떠나간 사람 락다운으로 다시 돌아왔네 그때 그 자손 그때 그 자손 웃으면서 돌아왔네 그때 그 자손이 시드니 락다운을 기에 특별 출연합니다. 이자율 전망과 부동산, 호주 중국과의 관계 분석, 암호화폐 시장 상황 등 호주 거시 경제를 들여다봅니다.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 유튜브와 줌으로 생방송됩니다.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